4대강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관건은 역시 보철건데요.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제 옆에 잠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금 다 완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다시 철거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녹조라든지 수질 악화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역시 문제가 될 텐데 만일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이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데 보가 16개인데 다 철거하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보호는 다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대한하천학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 여론을 보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상강 같은 곳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특별법에는 16개 보로 다 집어넣습니까? 제가 제출한 법은 보호의 해체를 전제를 한 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의 검증 및 재자연화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을 파악하고 비용과 편익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재자연화 작업을 해보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보호 해체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전제로 해서 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자연화라는 것이 결국 보호 철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호 철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한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다 보호 철거입니까? 제가 오늘 그건 잘 못 봤습니다. 다른 당 사람에서 잘 모르신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지난번에 나온 얘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적으로 내놓은 자료는 아니지만 당시 사대강 사업본부장이 한 얘기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보호 철거하는 데 3, 4조나 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대강 추진본부장 신명필 씨가 얘기를 했고요. 3, 4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대한하천학회에서는 약 2,160억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 3,000억 정도 3,942억을 제가 하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근거를 보면 합천보가 해체하는 데 가장 돈이 많이 들 거다. 합천보요? 네,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합천보를 해체하는 데 약 12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대한하천학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니까 실제로 보만 했을 경우에는 약 2,000억에서 4,000억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2,000억에서 1만하면 4,0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 철거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신명필 전 본부장에게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거의 10배 차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3, 4조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하천학회나 그다음에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맞지 않는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취소를 해서 물을 가둬두고 그것을 용수로 쓴다는 것인데 고를 다 철거해버리면 그런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장점은 또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대강을 할 때 목표가 수량 확보, 홍수 조절, 생태계 개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수량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낙동강 같은 경우에 약 2020년에 1억 6천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정부에서 추산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4대강에 이렇게 보를 설치함으로써 8억 톤의 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잉이 된 거죠. 과잉이 됐고. 그건 사실 지난 번부터 전문가들끼리 계속 문제를 벌여온 문제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지금 용수가 부족한 쪽은 상류 지역의 어떤 상간 지역이라든가 농업 지역 이런 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4대강 본류 주변에서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 밖의 녹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좀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내놓고 있지만 국회 구성원들로 볼 때 과연 이 법이 통과되겠느냐. 그렇다면 그냥 정치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매년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유지 보수해야 할 비용이 적게는 지금 3천억에서 약 1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방치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여당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